우리 김씨 자손은 나이가 지금 낼모레면 50인데 왜 허상 속에서 살고 계셔? 그냥 그거는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본인의 앞날은 궁금하지 않고 그냥 둘의 관계만 해주면 돼? 앞날 때문에 여쭤보러 온 거고요 그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거라는 건 뭐예요? 여쭤본 거 그건 둘의 관계는 얘기 안 해도 된다고? 왜? 저는 오늘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왔거든요 정신이 없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? 결혼을 해도 되는지 누구하고? 이 사람하고? 아니요 아니요 그냥 소개받아서 소개받아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는지? 그런데 다른 여자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? 그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니 김씨 자손님 다른 데도 전부로 다녀보셨을 거 아니야? 다른 데 전부로 안 가보셨어? 네 다른 데 전부로 안 가보고 우리 집이 처음이야? 두 번째죠 두 번째? 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점집을 떠나서 네 점집을 떠나서 사람 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네 그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있죠 네 그죠? 그러면 들어와서 나한테 사주는 두 개를 넣어놓고 네 두 개를 넣어놓고 여기는 빼고 제가 결혼을 해도 됩니까? 안 됩니까?를 물어본다 하면 서로 사람하고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지금까지 있었던 거는 다 장난이고 어? 장난이고 내가 이거 커피 마셔야 돼? 안 마셔야 돼?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제가 청해서 제가 지금 점사를 보면서 우리 김씨 자손한테 무슨 점사를 내려줄까? 내가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거고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? 나도 나도 점사를 내려놓고 아이고 거짓말이 장난이었어요 그런 기분이 좋겠어? 제가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네 성격이 약간 자기애성 성격장애? 네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뭐 무슨 성격장애?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기애성?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? 네 본인을? 자기애성 성격장애에 가진 사람들이 좀 네 자기합리화도 심하고 다른 사람을 좀 약간 이용하고 그런 게 좀 심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? 네 그런 성격인데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왔거든요 아니 아니 김씨 자손님 나한테 시비걸로 왔어? 아니 그냥 아니 처음부터 왜 그래? 김씨 자손님 네 점이라는 거는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공수를 내렸을 때 본인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이런 게 나와서 본인은 이러이러하니 네 하세요 하지 마세요 어떤 연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점이지 본인은 자기애가 너무 강한데 그럼 내 위주적으로 내 인격을 가지고 내 위주적으로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하면 그 사람 그 사람도 그 나이 먹고 클 때까지는 그 한 가정에 참 사랑 많이 받고자 하는 자식이란 얘기예요 그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본인 생각만 하고 살 것 같으면 결혼 뭐 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성격인 걸 알고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성격인 걸 알면서 결혼 뭐 한다고 하냐고 그럼 그 사람한테 불행만 줄 거 아니냐고 극복하고 살 수 있는지 여쭤볼게요 극복? 아니 본인이 지금 본인 입으로 얘기해놓고 뭔 극복을 해 안 그래요? 네? 나는 내 자기애가 강해서 내가 그거를 뛰어넘고 잘 살 수 있겠습니까? 없겠습니까? 그게 질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?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내 자기애는 무지하게 강한데 제가 변해서 진짜 많이 노력해서 변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?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? 네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해서 다른 한 가정의 집안에 잘 자란 자녀를 갖다가 내 식구로 받아들일 때는 본인의 희생이 그만큼 많이 필요해요 그런 분이 지금 내일 모레가 50인데도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사신 분이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았던 분이 지금이 와서 이제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다 하더라도 거기서 충돌이 생기고 맞춰서 생기고 부부싸움이 생기고 그 이 나이 동안 이 세월 동안 서로 자기의 삶을 살다가 두 분의 삶을 맞춰나가려고 하면 포기할 게 얼마나 많겠어 안 그래요?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 김시자성 같은 경우에 나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많으신 분이 다른 분을 데려다가 살면 불행하지 않으시겠어? 그 사람의 삶도 인정은 해주고 그 사람의 삶도 좀 존중은 해줘야죠 그죠? 그게 안 고쳐질 것 같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잖아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그냥 사시는 게 낫잖아 그죠? 그러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우리 김시자손이 뭔가 큰 뭔가를 갖다가 내가 이만큼 위에 올라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은 밥그릇 안 되시니까 아시겠어? 하나만 들고 가도 하나만 들고 파도 힘들어요 그런 분이 이것저것 이것저것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이 그래봐야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아시겠어?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점 끝났으니까 됐죠?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